이거 엔더의 눈이 어느 칸에 있는지 모르겠네 엔더의 눈이 어디 있냐? 엔더의 눈이 어느 칸에 있냐? 여기 있잖아 아니! 한 세트 꺼내라고! 늦었다! 활도 꺼내고 싶은데 활 활 활 내가 빈군가? 됐다! 와! 한 번에 두 개 했어! 와! 뭐야? 오류 만들어가지고 갑옷에다가 보호보 인챈트 하나 하고 바로 엔더 드리곤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어? 복사되는데? 어? 어? 뭐야 이거? 아니 미친 이게 뭐야? 어? 나 엔더의 눈 어디 갔냐? 야 뭐하는 놈이니? 됐다! 됐다! 어? 뭐야 또 사라졌어! 야 뭐야 이.. 예...